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 모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 전하면서 들으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의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사실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치수 목사님이나 이렇게 오래 사신 목사님들 아마 삶을 생각해 보셔도 그러실 거예요. 하루하루 인생을 산다는 것은 선택의 연장이지요.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나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의 삶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참 삶 속에 중요한 선택이죠. 유학생으로서의 선택, 이민자로서의 선택. 참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구세군 교회가 미국에 있어서 저는 한국 구세군 사관으로서 헌신했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서 사관님으로서 평생 사역을 하셨고 제가 부모님의 뜻을 이어서 한국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래전부터 헌신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필라델피아 또 미국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참 귀한 선택이 되죠. 또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한 사회학자는 한 사람이 인생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에 따라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 삶의 모습, 삶의 질,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출생의 선택입니다. 출생. 그러니까 어떤 부모 밑에서 출생되느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집안에서 살게 되느냐. 뭐 이거 참 중요한 선택이죠.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개들에게도 정용돼서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막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중요한 선택.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사회학자의 설명이에요. 배우자의 선택. 남편을 선택하는 것, 아내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이 배우자의 선택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이 아닐 수 없죠. 어떤 남편을 선택하느냐, 어떤 아내를 선택하느냐. 출생의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생의 선택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배우자의 선택은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출생의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부부로 선택하셨죠. 이 크리찬 유모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모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느 날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봐도 하와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이 아담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담아, 그래야 내가 한평생 하와만 보고 살 것 아니니. 이제 아담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요. 그런데 아주 조금 하와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인 하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좀 똑똑하게 만드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왜 저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대답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래야 하와가 너랑 살 것 아니냐라고. 이게 유모예요. 유모.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도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선택하시고 하와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 이거는 우리 사람의 선택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은 다를까? 네, 다릅니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선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이미 알고 선택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결과를 알고 하신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선택과 질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교회상 사역을 하면서 참 선택 앞에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택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다르세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신 이유와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시면서도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 설교가는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다. 이런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본문의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라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20절에는 이삭은 40세의 리부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부가는 바닷 아람의 아들 족속 중 분이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리부가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리부가가 바로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 목회하셨으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22절을 보시면 아들들이 그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둘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유명한 팥죽 사건 이후로 이 싸움이 20년 동안 계속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신비한 그 이유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의 출생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와께 간구하며 여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부가가 잉태하였다. 그렇죠? 에서와 야곱의 출생은 하나님의 선택,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 특별히 리부가 남편이었던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쌍둥이의 출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진짜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리부가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리부가를 임신케 하셨어요. 임신할 수 없었던 리부가를. 그래서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세요. 물론 이 하나님의 개입에 이삭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좀 다른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싶어요. 기도의 중요성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 그분이 아시고도 선택하셨다는 것. 그분이 아시고도 선택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만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이 둘의 생애 속에 계속되어야 하는 갈등과 싸움과 아픔을 다하시고 주님은 에서와 야급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당시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의하면 한 가정 안에서 보통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다. 이게 일방적인 상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개승되고 마땅히 메시야도 장남을 통해서 오실 거고 그래서 유산도 다 장남에게 가고 저는 이런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남은 항상 강자였어요. 그리고 장남이 아닌 차남은 또 그 밖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약자로 간주되었던 것이 사회적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야곱과 애서의 출생의 사건을 둘러싸고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상식이 깨지는 거죠. 당시에 고정관념, 사회적 전통이 깨져요. 전통이 무너지고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남이 아닌 차남, 애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그래서 이들이 출생하기 전부터 선포되어집니다. 23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23절, 여왁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오히려 약한 자를 섬길 거라고. 그러니까 장남이 차남을 섬길 거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당시에 보편적인 상식과 간습을 깨트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애서를 선택하시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섬이라고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강자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강자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자도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강자도 선택하시지만 약자도 선택하십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강자보다 더 많은 약자들이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약자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강자로 보이는 사람들만 붙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도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당시에 사회적 이념, 사회적 풍습, 사회적 상식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면서까지 약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메시지는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구세군 교회는 교세적으로는 참 약한 교회입니다. 교단은 큰 교단일지 모르지만 교세는 참으로 약한 교회예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구세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은 큰 교회를 크게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큰 목사님을 사용하세요. 우리 필라에 있는 영생교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작은 교회, 필라에 수많은 작은 교회, 200교회도 넘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작은 교회 하나하나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인터넷 복음 방송, 세상에 여러 큰 방송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방송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가 죽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 같은 작은 목회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택. 그 신비로운 선택. 그 선택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 본문에서 26절 한번 눈으로 봐주시겠어요? 26절 보시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애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구비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서 잠시 우리가 야구비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구비.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는 인물이죠. 야구비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꽉 붙드는 사람, 놓지 않는 사람, 쥐는 사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빼앗는 사람. 우리가 이 야구비의 일생을 보면 그가 이름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름처럼 살아가요. 참 이름이 중요하죠. 뭘 쥐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인생. 그 욕망의 가도를 달려간 사나이. 그가 바로 야구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야구비 그렇게 살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야구비를 아셨습니다. 야구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야구비를 선택하셨어요. 나는 너를 알고 선택했어.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야구비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런데 말이야, 야구비야. 이제부터 너는 바뀌어질 거야. 야구비, 이제부터 너는 변화되어 갈 거야. 야구비의 야구됨을 이미 아시면서도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선택. 그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내 모든 욕심과 내 모든 부조리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과 동일하다는 생각.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야구비의 생활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에게는 두 개의 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개의 별명이 있었어요. 하나의 별명은 이사야 4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렁이라는 별명. 지렁이 같은 별명.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야복강에서 받은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영어로의 뜻이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프린스 오브 갓이라는 뜻을 함께 포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프린스. 오늘 말씀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구비를 선택하셔서 왕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지렁이 같은 삶에서 왕자 같은 삶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야구백의 지렁이었다라는 사실. 예전에 내 삶이 지렁이었다라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프린스 오브 갓. 과거의 지렁이었다는 점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이 왕자라면 말이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참 주일학교 때 잘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왕 왕 왕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2절이 뭐예요? 공 공 공 공 공 나는 공주다.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가르칠 때도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주고 왕자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왕자인 야구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구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지렁이 때 그를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지렁이의 모습을 버리고 왕자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구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지렁이 같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야급처럼 지렁이 같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이 지렁이 같은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사랑의 선언이 저를 향한 선언이요. 또 인터넷 보금 방송을 향한 선언이요. 또 우리 모두를 향한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야급과 애서의 출생. 특히 야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어져요. 자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저는 구세군의 사관으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하지만 이 특권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권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항상 제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선택에는 책임을 넘어선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고난이 동반되어집니다. 아마 김치수 목사님은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길을 걸으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던 부분이 아니시겠어요. 특히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삶으로 목회 현장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대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대. 그러니까 애서와 야고, 뱃속에서부터 둘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이 장차 두 민족 간의 갈등으로 번져갈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합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분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저 둥동지역의 전쟁들, 싸움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이 전쟁은 성경의 예언대로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왜 이렇게 계획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주관하시는지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김치수 목사님은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나 명쾌한 회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 에서와 야곱의 선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들의 갈등과 분열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들의 드라마를 추적해 가야 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과 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 하나님의 선택에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두말할 것 없이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 기도응답이에요. 이거 기도응답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한 신앙의 진리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혹은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 이거는 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제 목해, 앞으로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만 기대한다면 이거 좀 위험한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들이 기도로 인해서 출생하게 됩니다. 계속 강조드려요. 그래서 나이 60이 돼서야 이삭은 리부가를 통해서 축복의 쌍둥이를 선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로 태어난 자식이었다면 영재나 수재가 되어야죠. 막 아주 천재가 되어야죠. 기도해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둘이 싸웠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일평생 가까이 말이죠. 이게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친손자인데 이들의 출생부터 왜 이렇게 다퉈야 합니까? 아니 그들의 평생 서로를 향한 갈등과 번뇌의 흔적들을 성경이 말하는 그 흔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한국의 한 목회자는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긴장의 연속이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은 긴장의 연속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표현은 참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기도응답 받았다고 해서 마냥 좋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응답,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까지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계속 소위 긴장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긴장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의 편에서 보면, 애서의 편에서 보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의 계보로 선택된 것은 분명 거룩한 특권이었지만 그들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고난을 준비했어야 했다는 사실. 아니, 이 선택받음으로 고난의 삶도 함께 선택되었다면 조금 지나친 표현일까요? 이동헌 목사님은 이 선택에 관해서 이런 글을 남기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선택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 특히 사역자들, 소명자들에게 특별히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 선택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준비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저는 애서와 야곱의 출생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사모님, 또 성도님 말씀드린 대로 지렁이 같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프린스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 그에게 있었던 고통의 시간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하죠. 그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의 기동답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야곱과 애서, 애서와 야곱의 출생은 수많은 갈등, 야곱어의 표현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야 했다는 사실. 이쯤 제가 여기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참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계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한 50여 명 모이는 성도들인데요. 참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여전히 끊임없이 고난이 있어요. 참 고난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잠깐의 근심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기쁨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1장 7절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김치수 목사님이 이 부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에 비록 조금의 어려움이 있죠. 인터넷 방송 김 목사님 어려움이 있으시죠. 조금의 고난이 있습니다. 조금의 삶의 좌절과 실패를 맛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의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끈질긴 고난과 어려움이 야곱의 삶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선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받은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잠시의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공주로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특별히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굿뉴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니 확신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선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신비한 선택 그 선택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교회와 사역을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왕자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박도성 사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인터넷 방송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례를 바라보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종환 목사님 또 귀한 손길들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 감사하며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